음료수 히 udah 갔다? 이 연산 연산 오골개 그러니까 하얀색 깃털 오골개가 아니라 까만색 깃털 오골개가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 2008년 충남 논산에선 천연기념물인 연산 화학리 옥의 피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연산 오골개. 이게 연산 오골개의 종란입니다. 운난 보내라고 했더니 깨질까봐 이렇게 보냈어요. 깨진건 다행히 하나도 없습니다. 연산 오골개가 그거야. 연산 오골개의 종란을 보냈어요. 연산 오골개의 종란을 보냈어요. 보종은 뭐라고 했냐? 천연기념을? 아무튼 이게 보종이야. 연산 오골개가. 연산 오골개가 없나요. 연산 오로골개가 없나요. 야야야야야야야 진짜 봐 수출품 깔고 진짜 고운.. 겁나 들여서 보냈다고 깨졌잖아 상어가 두개가 깼어 두개? 다야? 나머지는 다 저기야? 만겨야 다? 두판 어픈 데이트 안 찍혔네 두판 이거 내일 모레 부화장에 부화기 위에 넣을 겁니다 까마새 오글개가 나올꺼야 속살이 까만게 아니라 깃털도 더 까매요